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새마을 분여회가 녹화 어르신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웃과 교류하기 힘든 요즘, 김장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생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배추 속마다 빨간 양념을 골고루 버무립니다. 영하로 떨어진 쌀쌀한 날씨에도 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완성된 김치를 정성스레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새마을 분여회 20여 명의 회원들이 이웃에게 나눌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코로나19까지 이겨내야 할 소외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김치를 전달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인원을 대폭 줄인 겁니다. 이날 준비된 김치는 절임배추 20kg 50박스 분량입니다. 하지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소외계층과 또 갑자기 또 코로나로 휴직이나 실직되신 분들, 그런 분들 또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웃끼리 정일 쌓기 어려운 요즘.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치는 관내 어려운 이웃 16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CNB뉴스 강유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